반갑습니다. 송지우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박지원 원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놓고 경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사실상 자기가 지금 국정원장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박지원 원장을 가리켜 정치 구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워낙에 눈치가 빠르시고 정무적인 판단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죠. 근데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눈치가 빠른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적 술수에 뛰어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또한 마찬가지로 박지원 원장의 정치적 술수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원장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지원 원장만큼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박지원 원장의 별명이 뭐가 있었습니까? 문모닝 이게 박지원 원장의 별명이었습니다. 맥도날드의 맥모닝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문모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 인사 겸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한다 그래서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임명이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흔히 박지원 원장은 DJ의 오른팔로 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악연일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의 악연의 역사는 꽤나 깁니다. 박지원 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의 악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박지원 원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치밖에 몰랐을 것 같은 박지원 원장에게는 놀랄만한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박지원 원장은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사업가였습니다. 또 30일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큰 성공을 거둬들였던 사업가였죠. 그때 당시에 박지원 원장이 팔았던 거는 가발인데요. 당시에 박지원 원장의 사업 수환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박지원 원장이 맨해튼에 건물 5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현재 시가로 하면은 1000억이 넘는다고 해요. 한마디로 미국에 건너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읽어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지원 원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미국으로 건너갔었을 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단순하게 사업에만 쏟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영화 배우 최정민 씨와도 놀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원장을 가발 사업을 할 때 배우였던 최정민 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최정민 씨의 폭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정민 씨가 폭로했던 것은 단순하게 두 사람이 연인이다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정민 씨는 편지에서 자기가 박지원 씨의 노예인 것 마냥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상 원치 않았던 비밀 동거를 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박지원 원장이 자기가 정계에 진출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최정민 씨의 배우 활동도 중단시켰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지원 씨가 이런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최정민 씨에 대한 살해 청구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